지난주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죠. 제주 4.3 유족회는 대부분 유족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올해 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7시 대담에서는 오임종 4.3 유족회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개정안 내용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과 도민들이 도움으로 진상 규명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 그리고 국가추정회까지 지정된 이후에 국가가 최선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이후에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진짜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유족회장이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개정안에 특례조항이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국가배상법을 뛰어넘어서 희생자를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들어가서 희생자들을 진짜 영양인들의 죽음을 한 분 한 분 따지 않고 정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과 그리고 과거사 민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행 민법을 적용해서 공동체의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한 현행 민법을 적용해야 했던 점.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례 제공을 해서 현행 민법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4.3 사건 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이 가족들, 자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부부 관계들이 후에 호적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인 신고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이번에 특례조항을 대해서 이것도 다 담아냈다는 게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유족회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됐다는데 물론 아쉬움이 크실 것 같거든요. 당초 그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당초에 우리 유족회에서는 과거사 관련 재판의 평균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국가계상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희생자들에게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유족들이라는 것이 빠져서 유족들이 봐서 좀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 과정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것을 담아내서 유족들이 아쉬운 점들을 달래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상 금액과 관련해서 국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 배상 판결을 보면 유족들에 대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빠진 부분을 국회 논의관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담아내서 이분들이 실수연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해서 강력하게 요구할까 합니다. 충분히 수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정부하고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유족회는 수용인들 또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해서 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개정안에는 5년으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와 관련해서 오영훈 의원이 재정 여건이 되면 2, 3년 안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지난번 용역 결과 설명회 때도 우리 유족회에서 강력하게 너무 길다. 3년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임장을 밝혔습니다. 재정 여건에도 정부 여건만 되면 3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 3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가족관계부 정정 요구가 엄청납니다. 가족관계부 법정 시한도 최소한도 걸리는 게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대상도 이제 5천으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부분이고. 이번에 충분히 담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족회는 올해 꼭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 알다시피 1,810억 원이 지금 배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입법이 안 된다면 그것이 그 돈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차기 정부가 5월에 들어왔을 때 과연 2023년도에 또 예산도 확보하고 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건 차후에 과연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확보되고 정보안도 제대로 마련된 상태에서 꼭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의견입니다. 어제 오영훈 위원은 어쨌든 국회 여약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난 2월보다는 그래도 좀 평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던데. 네, 지난 2월 26일에 통과한 법안 자체가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된 겁니다. 예보 보안 입법 자체가. 그래서 그 보안 입법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현재 대선 정국이 말면서 대선 정국과 연계되는 느낌이 있었고 아직까지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었다면 여야 합의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국회를 좀 압박해서라도 빨리 합의를 끊어내서 행안이 소위, 행안이 전체의 법안 소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 예산안 심사 기간이 12월 3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한 달 내에 그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급합니다. 또 회장님은 보상금을 기금 조성에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네, 지금 70여 년 전 우리 영영님들이 억울한 죽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회원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영영님들을 위한 회원 사업들을 해야 되겠는데 미래 세대는 교육 사업,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인재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인재 육성 사업,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교육을 추세하고 후대에는 따진 일으키는 사업들을 우리가 꼭 해내서 영영님들을 제대로 회원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집실반에 이번에 보상을 받으면 서로 모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도민들과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이때 도민 여러분과 우리 유족님들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유족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네, 지금 말들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지 못해내고 있습니다. 보안입법이 마무리된 다음에 유족들과 인원해서 이것을 확실히 챙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유족이 없는 희생자가 3,5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위한 보상금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개인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것은 국가가 귀속을 돼서 못 주는 돈인데 이번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국가가 민사상,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강력하게 공통체 보상 사항을 집어넣도록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정부를 하여금 앞으로도 공통체를 위한 사업들, 진짜 유족들을 위한 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화해생 사업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법이 담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족회의 바람처럼 올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ус이我說 Beautiful 이 짱은 7개의 바람처럼 감사합니다.